쭉쭉 뻗습니다. 이도완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역시 홈런 타자답네요. 북불위에서 홈런 부분 랭킹 1위입니다. 오히려 홈런 레이스 할 때보다 더 쉽게 더 가볍게 때리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완 선수가 홈런 때리는 맛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2군 리그의 홈런 현재 왕이지만 홈런은 홈런 아니에요. 2군 리그라서. OPS가 치달. 잘 맞췄습니다. 좌측 뺍니다. 좌측. 좌측 펼스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정은. 정은 선수의 솔로퍼로 한 점을 따라 붙는. 남부 수사팀. 점수는 2대1. 홈런퍼의 대결인가요? 치고받네요. 역시 말씀드렸죠. 2군 선수들 1군 선수들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이런 기량. 2N2. 브로킹. 바운드에서 튕겨서 나갑니다. 기사 2에. 오연근이 홈까지 들어옵니다. 엔트리에 등등이 돼. 3대임전까지 줄었습니다. 3루가 빠지면서 좌측에 한타. 3루가 여유께 홈으로 다시 한 점 넘어가는. 북부 수사팀. 점수 4대1. 문선재의 적시타 1타점. 형식. 7구째 넓게 떴습니다. 중견수가 뒤로 이동. 중견수 잡았습니다. 우연근이 처리를 했고. 3루가 리터치. 한 점을 만회하고 있는 남부 수사.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점수는 4대2. 지금. 1루수. 합지를 못합니다. 그 사이에 이동환 선수가 3루 통과에서 헌까지. 한 점을 더 도망가는 북부 수사팀. 점수는 5대2. 3점 차로 도망갑니다.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운드 큰데요. 3루도 잘랐습니다. 태그하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프레이 아닌가요? 정우 선수가 태그한 줄 알았는데요. 태그 안됐군요.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 점을 도망가는. 북부 수사팀. 6대2입니다. 잘 맞췄어요. 우종관 뚝받아갑니다. 우종관 깊숙하게 넘어갑니다. 우종관 패스를 넘기면서 3점짜리 험난. 단숨에 3점 추가하면서 6대5 한 점 차까지 추가합니다. 아, 이 남부 수사팀이 상당히 강하군요. 그렇죠. 이제 바짝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사전에서는 상위, 하위 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2루까지 도로 성공하면서. 주전이 2루했고요. 밀어준 타고 갑니다. 좌중간 아주 깊숙하게 날을 봐요. 좌중간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펜스까지 굴러갔고요. 기사 2에 2루 주자가 여유 있게 3루 돌아와서 홈까지 벌써 타자전은 3루에 들어갑니다. 3루타로 1타점. 남부가 6대6 동점을 만듭니다. 정영식 선수의 동점 타. 한국 중에는 가장 점수죠. 자, 좌측 가는데요.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승부 될 것 같은데요. 리터치. 자, 홈에 풀어집니다. 홈에 던지지 못하는군요. 역전됩니다. 스윙프라이로 남부스타 팀이 역전. 김강석의 스윙프라이가 역전 타가 되는군요. 7대6 역전. 이 분을 때려봤는데 놓았겠다고요. 좌익수가 지키고 있네요. 좌익수가 놓쳤어요. 자, 그리고 3점 통과해서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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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홈에서 아웃. 2앤2. 아, 넓게 솟았습니다. 자, 외화수, 중견수, 윙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경기 끝. 올 시즌도 남부스타 팀이 한 점 차 승인 거듭니다.